NP입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. N N minus 1 이렇게 곱하는 형태가 되겠죠. 7C2는 그냥 바로 계산할까요. 7C2니까 7 곱하기 6을 2로 나누는 형태겠죠. 뺀 거 팩토리알 뒤에 거 팩토리알 분의 앞에 거 팩토리알 저는 이렇게 계산하거든요. 5팩 분의 5팩과 2팩 분의 7팩인데 쓱쓱 지워져서 7 6 남고 2 이렇게 남죠. 여러분 아마 이미 우리 수능이 가까우고 있는 고3이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. 이 상태에서 두고요. 21이라고 하면 얘도 21이네요. 즉 N과 N minus 1의 곱이 얼마가 나오면 돼요? 42. 물론 N에 관한 2차식 형태가 되기는 하는데요. 이걸 누가 2차식으로 굳이 써서 풀어요. 그렇지 않아요? 딱 보자마자 42? 7이랑 6이네. N은 얼마면 돼요? 7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. 아주 좋은 풀이에요. 굳이 이거 N제곱 마이너스 N 40이 넘겨서 다 인수분해하고 안 하셔도 돼요. 보자마자 보이는 건 그냥 7 계산하시면 됩니다. 괜찮아요. 여러분. 7이라고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.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. 5번은요. 그 속도,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. 원래는요. 미분법 부분의 맨 마지막이 속도, 가속도와, 속도와 거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. 근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절대 어려운 내용 아니죠. 미분법 부분에서 이제 활용 부분으로 넘어갔을 때 나오는 내용이기는 해도